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부천정입니다. 자 이게 이름들 부천정입니다. 부천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한 번 보시죠. 부천정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상태가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이 왼쪽에 있는 상태가 2020년도 4.15 총선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정상 상태입니다. 이게 왼쪽이. 그럼 오른쪽에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2023년도 4월 10일 총선 예상치 발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약간 포인트를 다 바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진짜 투표지 3장당 가짜 투표지 한 장을 집어넣는 4분의 1을 가짜로 집어넣는 그런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는 보시게 되면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 투표율을 4.11% 뻥튀기하고 6181표를 집어넣게 됩니다. 위조 사전 투표자 수가. 지금부터 여러분 보시는 것은 좀 다르게 여러분 이 보시죠. 이게 2020년도 4월 10일 총선 예상치 발표입니다. 조작값을 입력하는 것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좀 덜 할게요. 진짜 투표지 10장당 사전 투표지 아니 진짜 투표지 10장당 위조 투표지 한 장을 투입하는 이걸 보시게 되면 10일입니다. 10일 10일을 한 번 집어넣겠습니다. 10일 10일을 집어넣으면 여러분 여기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일 11을 집어넣겠습니다. 11을 적게 되면 차이잡이 크게 작아지죠. 조작을 적게 하면 이렇게 차이잡이 적어집니다. 조작을 좀 심하게 보겠습니다. 한 장당 한 장 진짜 한 장당 가짜 한 장을 좀 투입하기 이게 뚱뚱해집니다.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뚱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집중하셔야 될 것이 이 조작값 입력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4월 10일 총선 예상치가 얼마나 달라지는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심하게 진짜 투표제 한 장당 가짜 투표제 한 장을 여러분들 집어넣게 되면 차이잡이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플러스 25에 마이너스 21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여러분들 조작을 적게 보기 바랍니다. 사전 투표제 10장당 진짜 투표제 한 장 11 이렇게 하시면 5% 마이너스 4% 플러스 6% 마이너스 6%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 바뀝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4가 나왔죠. 4 6이 나왔는데 심하게 조작해 보겠습니다. 진짜 투표제 한 장당 가짜 투표 한 장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차이잡이 플러스 23 마이너스 21.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그냥 떡반죽인 겁니다. 떡반죽. 그냥 기분 나는 대로 조작값 집어넣는 거에 따라서 그냥 다 숫자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본인들이 결정하면 된 겁니다. 사전 투표장 10명 올 때마다 가짜 투표제 한 장을 집어넣게 되면 조작값 9% 진짜 투표제 이런 5장당 가짜 투표제 한 장을 집어넣으면 조작값 17%. 진짜 투표제 4장당 가짜 투표제 한 장 집어넣으면 조작값 20%. 진짜 투표제 3장당 가짜 투표제 한 장 집어넣으면 조작값 25%. 진짜 투표제 2장당 가짜 투표제 한 장 집어넣으면 33% 조작값. 진짜 투표제 1장당 가짜 투표제 한 장 집어넣으면 조작값 50%.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두 번째인 33%였고 4.15 총선은 조작값 여러분들 25%였습니다. 이 조작값을 입력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이 조작값을 입력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선거인식준으로 사전투표를 얼마를 여러분들 조작할 때가 다 계산이 돼서 나오고 동시에 여러분들 먼저 몇 표를 집어내야 될 것이 다 나오고 동별로 여러분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1을 집어넣을 때하고 11을 집어넣을 때하고 완전히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냥 한꺼번에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조작이 딱 표가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15 총선의 정상투표 상태를 복원해 가지고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이겨야겠다 하면 여러분 2를 집어넣으면 되고 완전히 이겨야겠다 하면 3을 집어넣으면 되고 아예 국민들이 좀 눈치가 보이니까 안 되겠다 하면 여러분 11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에 값을 입력하는 것에 따라 이 숫자가 다 바뀝니다. 한번 보시죠. 이 수치가 여러분들 여기에 1854 이게 여러분들 보시죠. 이 수치를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강서구총장 보궐선거수준 후 3을 조작하게 되면 9272표가 여러분들 투입되고 그다음에 진짜 투표지 개수가 27816표로 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다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하나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 다 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난 10년간 역대 사전투표 10번 10번의 조작값이 여러분들 후보군이 다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후보군에 따라가 여러분 다 숫자를 만든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사전투표는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온 겁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것을 합산한 게 아니고 만들어 왔기 때문에 2020년 4.15 총선도 조작하지 않는 상태로 다 복구가 가능하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도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다 복구가 가능하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총장 보궐선거도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구가 다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규칙을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역으로 규칙을 찾아내게 되면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다 복구가 가능한 겁니다.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2020년도 4.15 총선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다 복구해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얼마를 조작할 것인가만 결정하게 되면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을 예상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화끈하게 조작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강서구총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값 33% 그리고 가짜 투표지 기준으로 진짜 두 장당 가짜 한 장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진짜 투표지 세 장당 가짜 투표지 한 장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조작값 기준으로 25%를 조작하는 것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 다 밝혀지는 겁니다. 이게 단 한 사람 제야 전문가 여러분 노력으로 다 여러분들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작값을 얻게 되면 이제 컴퓨터나 이런 부분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아니 그 많은 일을 어떻게 다 조작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여기에 조작값 한 값을 입력함으로 인해 가지고 동별 수준에서 모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가 다 바뀐다는 걸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전산조작이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인 겁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사전투표자 위조사전투표소를 만들고 그것을 여러분들 특정 후보에게 쑤셔 넣는 작업들이 모두와 프로그램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다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좀 화끈하게 조작해야겠다. 에이 이번에 그냥 눈 딱 감고 이런 국민들도 꼼짝하지 못할 거니까 그냥 진짜 한 장당 가짜 한 장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이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조작값 50%. 그럼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차익값이 플러스 23% 마이너스 21%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국민들이 좀 겁이 나고 하니까 이러면 좀 작게 하겠다. 사전 진짜 투표자 10장당 가짜 투표자 한 장 정도 집어넣어야겠다. 그럼 11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딱 이렇게 하면 뭡니까 차익값이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6%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작업에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그 복잡한 일들을 어떻게 동시에 다 하나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이 지금 짜놓은 프로그램이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동시에 다 이루지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선거가 아니고 나라가 나라가 아니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하나의 부천갑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